할 말 있음 해. 자꾸 눈치 보지 말고. 주모 왕자가 궁금한 거지? 예. 왜 태자 경업을 그만뒀는지 아가씨한테 말했을 것 같은데. 아니. 말 안 했어. 지금은 할 말이 없다고. 언젠가 때가 되면 말하겠지, 뭐. 그렇게 담담한 척한다고 아가씨 속내가 감춰질 것 같습니까? 아가씨도 나만큼 궁금하다는 거 다 압니다. 그래. 궁금해 죽겠어. 근데 어쩌겠어.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내가 걱정되는 건 정말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다는 거야. 내 맘 같아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파해줬으면 좋겠는데. 못 보던 겁니다. 별걸 다 참견이야. 현타성이 나간 상단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한 나라의 철관이 현토성으로 온다고 합니다. 현토군은 물론 임둔, 진번, 낙랑, 한사군을 차례로 방문하겠지요. 갑자기 왜? 철관이면 지위가 높은 고관인데 현토성까지 오는 이유가 있을 게 아니냐. 그야, 한 나라가 부여를 경계하기 위해서이지요. 한 나라는 아직 사남이족과의 전쟁도 끝내지 못했잖아. 전쟁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하지요. 이번 한사군으로 파송된 철관의 주된 소임은 한사군의 철기방을 돌며 개선된 기술을 전하고 무기를 교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한 나라라고 해도 부여를 경계하려면 그 정도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도 빨리 알려드려야겠어. 부여 전객부에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만한 소식이면 우리가 알리지 않아도 부여궁에서 파악할 것입니다. 박학시! 무슨 일이에요? 대서왕자님의 호의무사가 찾아왔습니다요. 어떻게 돌려보낼까요? 대서왕자님께서 긴히 하실 말씀이 있다 하십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가씨께서 오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광도 내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구나. 지금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을 채운 건 소소는 너뿐이다. 여부리를 아느냐? 압니다. 그래. 너야 장사친이 당연히 여부리를 알겠지. 하면 그 장사친 여부리가 어떻게 진나라의 재상이 되었는지도 알겠구나. 저 나라의 볼모로 잡혀있던 자초를 여부리가 진나라의 왕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부리는 정확히 앞날을 내다보고 투자를 한 것이다. 내 너에게 다시 묻겠다. 주몽과 나중에 누가 부여의 태자가 되고 황제가 될 듯 싶으냐. 그건 나다. 주몽이가 아니라 나란 말이다. 너의 부족 졸본은 부여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가 있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졸본을 위한 것인지 너 스스로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거라. 내 마음은 너뿐이다. 네 마음엔 주몽뿐이겠지. 허나 난 네가 현명한 선택을 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너의 마음에도 나 대소가 가득하기를 기다릴 것이다. 너의 마음은 너뿐이다. 마 Tour 우수 날씨에 가득하기를